이 그림의 제목은 창조의 뇌예요 영감이 범뜩이는 뇌를 그렸어요 이 뇌의 색상이 형광색상이 뇌에 쇽을 주면서 깨어나게 만들도록 뇌가 답답하고 막혀있고 수치로 가득한 뇌를 이렇게 형광등처럼 밝혀주는 그래서 영감을 주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치유력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창조의 뇌입니다 창조의 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